안녕하세요 정쨍쨍TV입니다 제가 이번에 6월부터 12월까지 한 바프 영상을 지금 편집해서 조금 올리고 있는데 예전에도 살 빼면서 너무 제 몸이 변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편집한 게 있어서 그걸 짜맞춰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진이라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한 방에 이렇게 모아볼 수 있어서 보여주기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확실히 이렇게 모아보니 저때 유산소 거의 3시간 했었고 PT도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허벅지 빼는 게 저는 진짜 제일 힘들었는데 제가 근육형 비만이라 먹을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식단 조절이 너무 어려웠던 저때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60위까지 찍고 채집은 확 낮추고 찍으니까 예쁜 몸매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멀었죠 이제 55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비포 애프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고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